바나나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비리를 압착하여 만든 음식입니다. 바나나와 오트밀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에는 섬유질이 3g 들어있고 이중 수용성 섬유질이 0.6g 들어있습니다. 바나나는 섬유질이 풍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불용성 섬유질로 변의 부피를 늘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수용성 섬유질이 부족하므로 바나나를 많이 먹으면 변비에 걸리기도 합니다. 오트밀은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으로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먹으면 섬유질을 균형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좋습니다. 두번째, 카카오입니다. 바나나에는 성욕을 조절하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도파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는 도파민의 생성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과 혈관 팽창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바나나와 카카오를 함께 먹으면 남성 정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집중력, 기억력, 주의력이 떨어질 때 바나나와 카카오를 같이 먹으면 에너지 드링크를 먹은 것처럼 에너지 부스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번째, 시금치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1개에는 약 칼륨이 422mg, 시금치에는 100g당 506mg의 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륨은 소변으로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관 벽의 긴장을 이완시켜줍니다. 따라서 평소 고혈압이 있거나 맵고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 그리고 평소 잘 붙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단, 인효제 계열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거나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지는 심부전 환자들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 조합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네번째, 파인애플입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찬 성질의 음식으로 열을 내리고 해독하는 청혈해독의 강점이 있는 과일로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또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함께 먹으면 운동 후 떨어지는 테스토스테롤, 호르몬 레벨도 충전해주어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다섯번째, 넛버터입니다. 자기 전에 출출해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죠. 이때 바나나와 견과류를 갈아서 만든 넛버터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넛버터에는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리토핀이 풍부합니다. 바나나는 트리토핀을 세로토닌으로 바꿔주는데 꼭 필요한 성분인 비타민 B6를 풍부하게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전신 근육의 이완을 돕는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 있어 바나나와 넛버터의 조합은 불면증에도 좋고 우울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상으로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